아 내 순간 얘기에다가 현타가 왔는데 아 진짜 쌍자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박사입니다 자 리플이 달렸는데 아 이거 오늘 바빠서 안 찍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남겨봐야겠다 해서 자 공격적인 요즘 여자들 인생 강의 이게 작년에 찍은 거야 여기에 달린 댓글 자 여친이랑 3년 사귀었는데 오만 걸로 잔소리하고 트집 잡아서 헤어질지 말지 고민됩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밥 묻어있다고 엄청 몰아하고 세심한 배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못하거나 성향에서 나오는 다른 부분 때문에 자주 다투는데 그냥 뭐든지 조용히 넘어가는 법 없이 때리면서 일단은 말을 좀 끊어 쓰세요 일단 말이 존나기로 말이 밥 다 먹었는데 밥이 뭐 묻어있대 그래서 뭐라 하고 자주 싸워 어쨌든 자주 다투는데 조용히 넘어가는 법 없이 밑줄 때리면서 막 뭐라 해서 처음엔 좋아서 만나는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된대 헤어질지 말지 자기가 남자인 본인이 듣고 알겠다고 고친 게 많대 고친 게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안 맞는 부분을 잡아갖고 뭐라 하니까 돌아버리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죠 나이가 딱 물어봤어요 나이가 그랬더니 이 남자 이 리프를 쓰는 남자분은 97년생 여자친구는 98년생 그래서 저는 와 97년생이면 뭐 그런가 했는데 97년생 지금 나이를 따지고 보면 27살 아니야 97년생 27살이에요 27살 27살 남자가 한 살 어린 여자친구한테 밥 묻어있다고 뭐 존나 구살이 먹다가 처맞는 상황까지 닫아놨다 뭐 그렇다고 좁해진 않겠지 라이트 후 쨉쨉 라이트 후 때리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퍽퍽 때리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여자들한테 저도 딸을 키우지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딸은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귀여워요 근데 내가 되게 유일하게 뭐라고 할 때가 뭐냐면 지 오빠를 막 때리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강력하게 재질을 하고 뭐라 합니다 이게 안 잡혀있는 애들이 지금 졸라 많아 여자들이 진짜 앞으로 근데 더 심해질 거예요 저 와이프도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수박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옆에 이제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여자가 뭐 이게 뭘 들고 왔나 했을 때 어 이쁘다 하면서 허리 쪽을 토닥였나 그랬더니 여자가 어딜 만져 이러면서 대가리를 빡 찍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스매쉬를 갈겨 버려가지고 남자가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맞았어요 자 이게 엄청 많아 그 왜 그렇겠어요 남자들이 어디선가 잘못 배운 거야 아 이 여자들은 약간 배려를 해줘야 되고 물론 맞아요 배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 버린 거지 맞아도 가만히 있고 이거 하나하나 계속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스매쉬 갈겨 버리고 이렇게 맞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세 글자예요 적으세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남녀 모두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프레임이 너무 없어 네가 너무 프레임이 없으니까 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들어 다 인정을 해 그러면 계속 지적하고 계속 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안 맞는 부분을 캐치해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저라면 바로 재질을 들어가야 된다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나는 이거는 안 고쳐진다 이거는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있을 거야 밥을 묻은 거는 그건 솔직히 네가 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성향 차이에서 오는 거 성향 차이에서 너가 하나 둘 다 양보를 해버리고 무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이 새끼 존나 프레임이 없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가치가 낮은 남자로 인식을 해요 로벨류로 인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많은 문제점이 나와요 이렇게 막고 스타벅스에서 스매시 때리고 이건 둘째치고 너보다 더 강력한 알파 성향이 있는 남자가 나타나잖아요 글로 갑니다 이게 여자 본능이에요 내가 감히 예상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그냥 아무 길로 가는 겁니다 황천길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너가 일단 잘못이 있어요 네가 존나 가치가 낮게 프레임을 잃고 무 프레임 상황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여자는 본능적으로 너의 어떤 가치를 낮게 보는 상황이 밝혀진 거고 이 상황에서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너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언제든지 뜰 수가 있다 언제든지 바람피고 결혼에선 더 문제겠죠 그러니까 난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멱살 잡고 인생을 구원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을 잘하세요 일단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 게 맞아 여자친구가 봤을 때도 이거 존나 아이가 밥에 밥 묻히고 먹고 질질 흘리고 먹어 이거 안 되죠 그거는 바꿔 그건 맞는데 내가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성향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차이점들 근데 내가 이걸 다 용인해줬어 왜? 스위트해야 되니까 여자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바뀌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바꿨던 것들 있죠 이거 순간 얘기해다 현타가 왔는데 아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여자친구한테 뚝 감았고 다니고 진짜 중대장이 그렇죠 어쨌든 멱살 잡고 살려주면 리스트업을 해라 리스트업 해가지고 정말 이건 성향 차이에서 오는 거고 이건 못 바꾸겠다 내지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중대장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결론은 뭐냐 프레임을 살리자 끝 끝 끝 끝 끝